이곳이 또 야외. 야외에서 먹는 라면만큼 맛있는 게 없다 보니 냄비와 라면은 캠핑 필수품 1호. 간단하고요. 양은 냄비에 신주 딴기 모시듯 들고 오는 이분. 10살 때부터 끓였으니까 25년 정도? 이야. 경력이. 경력 25년에 자칭 라면 고수. 물이 끓지도 않았는데 라면을 넣는다. 너무 맛이 없어요. 완전 팔팔. 정확히 끓는 점 100도에서. 물이 팔팔 끓었을 때 면과 술을 함께 넣고는. 이건 나도 한 건데 고수는 아닌 걸로. 그래도 이분만의 방법 좀 더 들여다보자. 그냥 라면만 끓여 먹는다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캠핑장의 다양한 재료에서 눈을 떼지 마라. 모든 재료는 곧 라면의 재료가 될지니. 먹다 남은 마늘. 먹다 남은 마늘. 모든 재료를 같이 넣어주시는 거세요. 음식물 쓰레기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예요. 라면도 맛있게 끓여 먹고 음식물 쓰레기도 남기지 않고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 보글보글 너무나 맛있게. 보글보글 딱 보기에도 잘 끓었네. 아주 잘 끓었다. 라면 속에 몸을 맡긴 소시지와 고기, 김치까지 한데 어우러진 맛을 더하니. 그 맛 정말 기대돼요. 이것도 냄비 뚜껑에 덜어서 먹으면 빨리 식어서 좋습니다. 뜨겁지 않게 한 입에. 저 소리. 본인이 끓인 라면 맛 어때요? 김치부대 캠핑라면. 최고예요. 제가 라면을 원래 좋아하는데요. 오늘 진짜 최고예요. 최고. 완전 최고. 우리 언니의 김치부대 캠핑라면 최고. 김치부대 캠핑라면만 최고겠는가. 캠핑의 계절. 바깥 공기 맞으며 먹는 라면. 다른 재료 없이 라면만 넣고 끓여도 맛있고. 콩나물 팍팍 넣어 끓여먹어도 맛있단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고요. 앙. 이거 먹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은 남이 먹는 라면이라고 했던가. 드런드런모이와 앉아 먹는 모습을 보니. 아우 아우 부러워. 아우. 라면도 훈이죠. 오랜만에 캠핑 나와서 가족이랑 같이 먹으니까. 예 맛있네요. 한 그릇의 행복 라면. 이제는 라면 공화국답게 색다른 모습으로의 변신 또한 화제인데. 진짜 주목하시라. 수십 년간 먹어온 라면의 색다른 변신. 라면이 요리라면 어떤 모습일까 했더니. 아니. 보고 있는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것. 이게 정말. 라면. 짬뽕 같은데요. 시칠리 토마토 라면이라고. 같은데요. 아니 무슨 라면 앞에 붙은 단어가 시칠리 토마토. 뭐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라면이에요. 보기엔 스파게트 같은데. 이 음식을 정말 라면이라 불러도 될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고. 그 맛은 또 궁금해지네. 여기 맛이 어때요. 정말 라면 맞아요? 응?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라면이랑 좀 다르게. 요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고급스러우자고 해야 돼요. 라면 치고는. 요상한 라면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주방 습격. 이 꽃이 바로 고급스러운 라면이 탄생하는 곳. 가끔 해산물 넣고 달달달 볶다가 면을 꺼내는데. 이 면 또한 다르다. 저희는 기름에 튀긴 유탕면보다는 건강을 생각해서 생면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기름에 튀기지 않아 칼로리는 낮지만 쫄깃쫄깃한 그 맛은 그대로 살린 생면. 게다가 시원하면서도 구수한 사골 육수에 각종 해산물을 좋아하니. 맛이 좋은 건 물론이요. 건강에도 좋은 라면 되겠습니다. 신선한 해산물 골라먹는 짐이 한번 반하고. 사골 육수 맛난 생면에 또 한번 반하는 해산물 라면. 차원이 다른 매벽 덩어리. 이런 날씨에 진짜 좋겠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라면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재료도 듭니다. 라면 위에 다섯 곳이 둥짓은 이것이 바로 크림치즈. 그리고 이건 정말 라면이 아닐 거라 생각하세요? 흥! 날치알과 연어가 올라간 이것 역시 라면. 연어와 채소와 생면에 만납니다. 라면의 신세계 발견이요. 서양의 미연 요리를 공부한 주방장의 솜씨가 고스란히 담긴 라면. 이곳에선 더 이상 본식이 아니다. 요리에요. 서민의 음식으로 세상처럼 등장해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대한민국 라면. 저의 인생과 같다 보겠습니다. 반 세 개 동안 우리의 친구로 자리잡고.